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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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안녕하쇼! 안녕하세요 여러분! 쨘! 안녕하세요. 다 보이는데 이게 보이려면 근데 내가 이래로 가야 되지. 만약에 이거 보이려면 이거 이렇게 해서 보여야 되거든. 이렇게? 이렇게? 더 올려야겠다. 더 올려야겠다. 내가 이렇게 몇 번 먹어봤는데 이게 여러 가지 약치라 쓸게. 이렇게 하면 감옥에서 먹는 것처럼. 교촌치킨? 대세. 아, 바람치킨. 바람치킨. 대세? 저 판매들이 저희가 맛있는 거 너무 좋아하시니까. 어, 이거 너무 냄새세요. 약간 멸치냄새 그 새우 같은 거. 이게 새우가 그냥 새우가 아니라 랍스터 새우. 오, 랍스터 새우? 어, 네가 좋아할 거 같아. 와, 미쳤다. 미쳤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우당탕탕은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이렇게 먹는 거지. 여러분! 그... 오늘 빙방. 빙방인데요. 그... 제가 치킨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사행이랑 이거 같이 하자고 해서 빙방... 아, 저도 해야 되고 네, 치킨 먹을 겸 했어요. 이거 어디서 왔어? 어, 여기. 나도 이거 사고 있었어. 나도 약간 형이랑 하니까 뚝딱 거리게 되는 거. 안녕하세요. 약간 다 그래요. 아, 진짜. 뚝뚝딱딱. 판타지야, 안녕하세요. 아, 내가 봤을 때 이거 장갑이 있어야 되네. 장갑이 어디 있어야 돼? 장갑이? 장갑이 어디 있니? 장갑이 어디 있는데 순살이야? 어, 앞뒤, 앞뒤, 앞뒤. 이거 나 발라줘, 이거 좀. 어? 이걸로 칼을. 아, 원래 이걸로 해야 되는데 이거. 아, 나 진짜 편하게 먹을 수 있어요. 아, 오케이. 얘를 이렇게 올리면, 얘. 아니지, 아니지. 이거, 이거. 우와. 아, 이거.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이 정도? 오, 이 정도는 괜찮네. 이렇게. 이게 내가 그 요새 영이 뜯었거든요. 아, 잘 보이고. 아우. 그거구나. 그거. 약간 벅방을 많이 보면요. 이런 젓가락이 내 건 없구나. 아, 하나 줬어. 하나 줬어? 어, 됐어. 아, 여기 있다. 젓가락 없. 어? 아, 나 하나 두 개를 꺼냈는데? 아, 여기 같이 벌었지. 아, 여기 같이 벌었지. 아, 지금 옷도 갖다 벌을. 아, 이건가? 여기 안에 있다. 아. 어? 아아. 아, 뭐야. 형이. 에이. 아, 여기. 위장. 위장 뒤에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트예요. 안녕하세요. 우리 피부톤 매트하게 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형이 매트야? 아, 니가 매트야. 안녕하세요. 펜트, 펜트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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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트, 펜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펜트, 펜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상트, 상트로 해. 네? 아, 가트예요. 가트, 가트. 안녕하세요. 타투입니다. 하하. 여러분 이게. 아니, 요즘 핫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치킨이. 아, 이게 하사입니까? 네. 아, 나 이게. 이게 하사입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막 품절이래. 예, 예. 이게 품절입니까? 예, 예. 아니, 품절이래요. 이게 품절이에요. 그래가지고. 예, 예. 요거. 진짜 판사지들 앞에서. 예, 예. 먹어보면. 예, 예. 좋겠다. 예, 예. 맛있겠다 해서. 한번 왔거든요? 예, 예, 예. 순살이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거 너무 까기. 원래 껍질 좀 온 거야. 예, 예, 예. 가봐요. 자, 그럼 어떻게 먹는 걸 보여줍니까? 예, 예. 한번 보여주십쇼. 와우! 와우! 와우팔. 음! 와! 맛있는데?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뚝! 우린 이시다. 왜 이렇게? 아니,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저는. 여러분, 그럼 오늘 재윤이 형이랑 함께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네요. 아, 이거 똥 다 따주셨네. 오케이. 똥 있으면 안 돼. 음! 음! 맛있지? 응. 아, 살아있네. 아니, 먹을만해. 왜 이렇게 많은 줄 알겠다, 이거. 왜 이렇게 많은 줄 알겠네, 이거. 잠깐만. 자, 여러분. 치킨 하나 먹어볼게요. 여러분, 치킨 첫입입니다. 맵습니까? 오, 좀 매운데? 아니, 매.. 그 매운 정도가 있더라고. 이게 중이야, 중. 음. 나 외계를 좋아하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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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매운데? 아 무거워 하트타임 멜로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현유가 아 근데 너무 예쁘다 이거 콜라모 콜라모 역시 아니 와 와 맛있네 이거 아 아까 완전 맛있네 아 여러분 지금 요즘 사연이가 바쁘게 잘 찍고 있거든요 와 맛있네 지금 다들 많이 고생하시잖아요 밖에서 형도 부르셨지만 이게 지금 마스크 쓰고 다들 열심히 더운데서 일하시는데 고생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다들 우당탕탕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진짜 우당탕탕 프렌즈 나중에 한번 꼭 몰라요 출연하고 싶어요 저는 저는 펜트와 매팅 저는 샘슨으로 갈게요 샘슨 안녕하세요 샘슨입니다 저 캐릭터 참 좋아하네 인사 좀 패카츠 음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 네 매운맛 손이 없어 아 이거 이거야? 응 여러분 그 와 맛있다 여러분 손 씻었어요 맵기가 식라면보다 좀 매운데 아 그지만 식라면보다 생장보다 더 매워 응 이거 약간 그거 느낌인데 신라면보다 좀 매운 느낌? 어? 신라면보다 약간 두개보다 매워요 여러분 아 이게 약간 내가 보기에는 좀 더 알아듣기 싫은게 응 신라면보다 두개보다 좀 매운거 같아 여러분 파트타임 별로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저 파트타임 관련해서 씜센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원래 상액과 상액이요? 치킨 원래 잘 안먹는데 제 형때문에 진짜 지금 제가 꼬셔가지고 콕쥬하고 있어요 지금 네 아 새우가 맛있어 아 새우가 맛있네 네 제윤씨 근황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윤씨는 요즘에 네 어떻게 지내세요 진짜로 어 예예예 뭐 이제 활동 끝나가지고 예예예 이거 나에게 드세요 예 그 예예예 예예예 뭐 컨셉처럼 저희 운동하고 예예예 또 일을 하고 그리고 연습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저희 또 계속적으로 넥스트스텝 밟아야 되니까 예예 아우 맛있다 이거 살아있네 아 여러분 이거 광고를 받은게 아니라 제가 먹고 싶어서 그냥 주문한거에요 이게 맵다 이따가 굳겠다 아 아 그 그 저 저 치킨 넣어먹고 싶어서 스큰이요? 스큰이요? 치킨 넣어먹고 싶어가지고 나도 자 이거 까줄게 네네 이게 까기 쉽게도 있네 음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 이게 바로 대세치킨 야 이거 야 이거 지금 살아있는데 이야 야 어린아이들도 함께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와 딱 음 아 여러분 광고 아니에요 이거 어 맛있는데 진짜 난 이런 치킨은 처음 먹어봐 아 아 진짜? 응 나도 새우 들어간거는 처음 먹어봐 탕 nails 미치 dr 그 중 toss LOAAI 물 같애줄까? 뭐니? 뭐해? 아 벗고 먹는데 얼음 먹었대 얼음 먹었대 와 땀나네 어우 맛있다 맛은 있다 이거 이름이 대세치킨이야? 응 치킨 브랜드는 바른치킨이고 이 치킨은 대세치킨 서비스 가게 덱 와 맵다 하 뒤껍질 아 근데 매운데 맛있게 맵다. 이게 미국에서 온 내 친구 브래드 있거든? 브래드에게도 충분히 소개시킬 수 있는 맛이야. 브래드? 응. 빵이? 응. B-R-E-A-D라고? 빵은 아닌데. 잠깐만. 여러분 잠시만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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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сем지에다. 아, 아니. 많은 데 뭔데? 좋아. 으하. 윤하. 알파. dates. 아니, 맛있는데 매워요. 남녀노소 다 먹을 수 있는 맛. 음. 여러분 제가 물을 안 먹어요. 여러분 꾸신 바람 하겠습니다. 이거 애기 먹으면 죽습니다. 애기는 안 돼요. 애기들은 안 돼요. 문. 문. 수염차를 걸고 갔어. 도저히 이거 광고주님한테 너무 매워서 못하겠다고. 광고 안 해가니까 못하겠다고. 아 맞아. 나 진짜 대로 좀 쌓고. 아 맞아. 이거 켜져있었다. 안 했다. 광고 아니에요. 광고 아니에요. 제가 쿠팡 위치로 산 건데. 이게 여러분. 제가 평소에 치킨 진짜 좋아해서 먹었는데 괜찮다. 근데 백띠는 너무. 백띠하다. 먹다보니까. 이게 달면서 매워. 약간. 우와. 사이가 이런 거 먹으면 잘 먹거든요. 제가 또 이거 맛있게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아 근데 이거 진짜 판타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니까. 이 시간이 맵지가 않아. 아 지금? 어 나는 하나도 안 매워. 이거 너무 매운데. 음. 하나도 안 매워. 진짜로. 아 이거. 애기들 먹으면 안 될 거 같아. 아 나 소신밭 했어. 네. 애기 먹으면 죽어야 돼. 진짜로. 안 돼. 내가 봤을 때 이거. 응급실 간섭 됐어. 초등학교. 2학년까지도 먹으면 안 될 거 같아. 아 3학년도 좀 힘들 수가 있어. 3학년도 좀. 좀 강하다 생각한 3학년. 본인이. 아 이거 정수기 아니고. 공기청정기에요. 네. 공청. 공청입니다 여러분. 좀 더 매우 좀. 으음. 맵긴 하네. 음. 달콤하다. 아 근데 단맛도 되게 강하다 이거. 내가 이렇게 한 번씩 치팅해줘야 돼 나 어쩔 수 있는데? 왜 치팅되는데? 근데 안 먹는 것보다는 항상 피치쌤한테 듣는 게 안 먹는 것보다는 맞잖아 나 말 안 보고 먹고 말 안 해 그냥 너무 스트레스 안 해 쌤 어때? 어 망했다 오늘은 너무 망했다 나 이거 듣기 싫어서 이거 맵긴 하다 근데 그러다가 쌤 떡볶이 드실 때 걸렸거든요 나 그 대화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 아 아 잘 먹는다 아따 발큰하다 아따 이거 칠면조달이 아닐까 이거? 맛있어 맛있어 오늘 닭가슴살 하나 못 먹었는데 이걸로 먹어야겠다 그래 뭐 조금 잘 먹으면 돼 누가 먹었지 이렇게 누가 먹었어요? 이거 누가 이렇게 먹었어 그리고 그거 형이지? 도너츠 아니 나 아니야 그거 안 그래도 아까 팬사인했는데 그거 팬분이 여쭤보시더라고 아니 그거 형 지금 수베이 형 떨어졌대 어? 강남경찰서에서 지금 잡고 있대 진짜 나 진짜 난 알리바이가 확실하고 알리드바이? 아니 나 알리바이가 확실해요 여러분 판타지 여러분은 오늘 인성 혼냅니다 이건 그냥 저희끼리 이러고 있으면 이렇게 놀아요 인성이 형 맨날 그 멤버 없으면 오늘 재윤 없으면 재윤 패입니다 맨날 그러고 이거 왜 그런지 좀 물어봐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버블이나 뭐 어디에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좀 물어봐주세요 아니 진짜 그 자리에 있는 멤버한테는 안 그러고 그 자리에 없는 멤버한테만 어 여보세요? 네 형 어 맞아요 어 맞아요 아 형 하고 있어요? 어? 운동하는데 이거 어떻게 봐요? 와 그 와중에 이걸 봐주는 거예요? 와우 와우 감동이네요 내일 운동 같이 할래요? 네 한 12시? 아 11시 11시 12시 그쯤? 네 네 아 형 이거 제가 이거 매운 맵게 좀 사라지면 카톡 보려도 돼요? 아니 그러니까 뭐 아무거나 맞춰서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하체만 하면 돼 하체만 오케이 아 이게 또 여러분 펜타곤에 응 그 콩스 님께서 양콩스 님께서 지금 그 저번에 인터뷰 어떻게 했을 때 보고 계시다고 지금 브이앱 잠깐 구경 봤었어 아 너무 또 감사하네 또 운동하다가 또 보고 계시대요 콩스 님 어우 맛있다 이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홍석이 형 김홍석 형 아 아 아 ON 2 5 4 4 3 5 5 한번 물어봐주세요. 왜냐면 뭐.. 만약에 뭐.. 이 자리에 상향이 없다. 아.. 상향이 팁니다. 이런.. 피지도 못하면서 실제로.. 혜영이가 만약에 이 자리에.. 아.. 혜영이 팁니다. 아.. 혜영 뺍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뭘 뺀다는 건 모르겠는데.. 아.. 진짜 맵긴하다 이거. 아.. 매운맛도.. 맛있다. 나를 감동시킨 듯. 줄여서 맥도날드. 맥도날드? 맥도날드. 매운맛도.. 아.. 맥도날드. 다음 블루베리 스무디 할 수 있어요. 블루베리 스무디. 약간 그렇게 쓰는구나. 그거는.. 물어볼 때 그렇게 되는구나. 뭐라고? 블루베리 스무디를 먹을 건지 물어볼 때나 있냐고 물어볼 때나 물어볼 때 제가 매장이에요. 자켜보세요. 들어왔어요. 아 이거.. 맛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게.. 서울에서.. 여러분 근데.. 아셔야 되는 게 이게 다른 비방인 운동이 아니라 저희 가족들 저 빼고 다 경상도분들일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런 문화나 성격은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혁이가.. 할머님이랑.. 할머님이랑.. 저희는 큰 집이 대부예요. 그.. 진짜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원래 아시잖아요. 시골 우리 또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들은 되게 또.. 세시잖아요. 말투가.. 근데 저도 고향 내려가면.. 아이고.. 죄인이 왔나..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그러면은.. 그거 스무디킹이에요. 그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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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정면 무슨.. 서울.. 서울 아니고.. 동선로죠. 대구? 아 그러면.. 아..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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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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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린시티죠? 마린시티죠. 마린시티 좀 더 해볼게요. 어서 오십시오. 오우.. 자.. 스무디킹입니다. 네? 도? 스무디킹.. 아.. 어서 오십시오. 스무디킹입니다. 네.. 어.. 예.. 예.. 아.. 빨파이 뭐 있어? 혹시 그.. 블루베리 스무디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아.. 근데 이제.. 여기서.. 그.. 서울.. 서울 사람이 이제 물어보면.. 블루베리 스무디 있어요? 이렇게 해도.. 아.. 그.. 나는 이제 그걸 둘 다 구사할 수 있지. 아 근데 형이 보면.. 서울에서 블루베리 스무디 있어요? 이렇게 하고.. 구사에서 블루베리 스무디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또 다른.. 베스킨데미스라고 한 번 해볼까요? 베스킨데미스? 네.. 헬로우! 베스킨데미스입니다. 뭘 고르시겠습니까? 그..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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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서 오십시오. 베스킨데미스입니다. 둥? 어떤 하시기를 고르시겠습니까? 어.. 예.. 예.. 저는 일단 이상한 나라에 선사탕 하나 주시죠. 이상한 나라에 선사탕 하나 주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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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콜릿.. 초콜릿구스 하나 주시죠. 초콜릿 초콜릿구스요. 버 초콜릿. 네.. 초콜릿구스 하나 주시고. 예.. 페블리 사이즈요. 페블리 사이즈. 페블리 사이즈. 예.. 페블리.. 페블리.. 페블리 사이즈. 아.. 페블리 사이즈 말씀이십니까? 예.. 예.. 멤버즈 포인트 정글 좀 할게요. 멤버즈 포인트는.. 네.. 알겠습니다. 아.. 카드 주십시오. 아.. 예.. 카드 받았습니다. 제가 들겠습니다.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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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현장결정 다 돼요. 다 돼요.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게 전 그러고 있었어요. 경상도 가면 되게 다들 정이 많으시잖아요. 제가 그.. 영화에 걸까? 그.. 비프? 아마.. 제가 갔었는데 뭐를 이렇게 시켜보세요. 시켜먹으세요. 그.. 노점상에서.. 먹다가.. 아이고 근데 학생이 뭐 천천히 생기네. 뭐하는 사람이 뭐하는 사람. 근데 이건 진짜 흠신다. 맞죠. 맞죠. 그래서.. 아.. 저.. 저 아무도 아니에요. 저 그냥.. 저 그냥.. 학생이에요. 어머님이.. 완전 되게 되게.. 아이고.. 학생이 머리 잘생겼어요. 학생 머리 잘생겼어요. 학생이.. 근데 진짜.. 맞아 맞아. 부산은 진짜.. 뭔지 아시죠 여러분? 그.. 그.. 뭐.. 번화가 같은 데 가서.. 저는.. 아? 아니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여러분. 무슨 북한이야.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가면 안 되고요. 아니 진짜.. 아.. 그렇게 가시면 안 되고.. 네. 부산 사람. 부산 사람이죠. 그리고 또 그거 있어요. 택시 타잖아요. 아.. 근데 저는 약간 그런 거 있었어요. 저는 현지에 가서 약간.. 서울말 하면은.. 좀 그러고 이제.. 경상도 사투리 생각 있어요. 아저씨! 서면으로 가십시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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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서 왔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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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Мне Holocaust화가 내리면 그 키텍스트 타고 맞아요. 아.. 이제 뭐.. 직과 관회 할 때 항상.. 그.. 인심이 되게 후하시고 정이 많으셔서 되게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셔..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더 꺼 이런 거 안 써요? 더 꺼 잘 안 쓰지. 그런데 이제 진짜 본가 내려가서 뭐.. 진짜 명절에 어르신들 뵙고 하면은 어 쥐에 왔나 어서 오십 더 이런거 아냐 아이고 서십쪼 어서 오십도는 안하지 아 와나 이러시는 아이와 참 장군한다 잡고 뭐 이루어져 그 알지 난 제형이라고 하셨어 아 제형 제형이 왔나 제형이 이러셔가지고 아 사회가 사회 이상이 상행이 이루어 이루어졌어요 저는 똥개 아 좀 게 어느 그 표현 하시지 않아 보자 보자 한번 보자 한번 또 띠먹을까 한번 보자 어 그 어린은 애기 내기 때 애기 때 많이 하긴 하세요 저는 근데 너무 우리 집이 그러니까 문화다 일종의 친근감 뿐이잖아요 나도 저도 어릴때 그랬었어요 할머니 할머니랑 그 친척분들 어르신분들 놀러오시면은 좀 더 이제 장굽 장굽자 어머니 할머니 할머니들은 아 아뇨 반 heights 어디 오ической 뭐 네 항상 좀 그런 재미난 일들이 많았죠. 와 서영이 잘 먹네. 제가 최근에 좀 많이, 조금 이렇게 좀 많이 안 먹어가지고 그래, 뭐고. 그냥 단 거는 좀 안 먹으려고. 이제 좀, 매운 거 조금 적으면 됐지? 응. 처음엔 진짜 맵긴 했는데, 지금 좀 괜찮네. 맛 좋다, 이거. 맛 좋네. 맛 좋습니다, 이거. 진짜 맛 좋네. 맛 좋다, 형. 진짜 가슴 딸리네. 리얼이야, 그거. 안 먹습니다. 인성현이 이거 보고 있으면 좋겠다. 인성현. 인성현, 다시 보기 찾아볼 수도 있어. 이러면서. 아니야. 아니. 이거 얘기했네. 하영아. 하영아. 오늘 뭐. 내일 했더라? 아니, 아니. 웃겼어. 이러고 갈 거. 형 집에 가면. 침대에 다리 일자로 뻗고. 이렇게 뻗고. 이러고 보괄병이 된다. 보괄병이 된다. 아니, 진짜. 근데 진짜 이러고 있어요, 예석이 형. 그, 그러니까 세상을 다 사는 사람처럼.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최고의 일식인 거죠. 그리고 음식이 계속 와요. 맞아. 이건 진짜. 음식이. 뷔페. 뷔페처럼. 맞아, 맞아. 회 시켰다가, 회 다 먹으면 커피 왔다가, 커피 다 먹으면, 또 야식 먹고 싶다고 야식 시키고. 그리고 이제 커피 하나가 매달이 안 되니까. 아아. 어우, 나 왜 이렇게 수박주스 먹고 싶지? 어휴, 수박주스 먹을래? 너무 싶어? 아휴, 나 수박주스 먹으려고 하고 있어, 지금. 여기서 먹고, 먹나는, 바로 주문해요. 아니, 뭐, 뭐 하나 시켜줄까? 인정이 형, 음료를 좀 많이 시키려고 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숙속 비겁 할 때 항상, 그, 뒷좌석에, 그, 음료 뽑는데 뭐가 자꾸 꼽혀 있어요. 어, 맞아. 그거, 그거 솔직히 좀 짜증나요. 왜? 계속, 먹던 거, 계속 생기거든요? 아, 맞아요. 그거 제가 그냥 다 버려요. 싸요, 싸요. 다 뺏어버리고, 그러면 제가 형한테 얘기, 형, 뭐 뭐, 좀 훈하자. 오늘, 어? 아, 미안해, 미안해. 아, 내가 버릴게, 버릴게. 인정도 빨라. 네, 인성 형, 최근에 수박주스를 자주 먹더라구요. 근데 왜 살이 안 쪄, 김인성 프로. 인성 형 살이 안 띄긴 하죠. 항상 잘 생기게 나오긴 하죠. 얼굴도 잘 안 붓고. 맞아, 맞아. 저는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인성 형 얼굴이 진짜 안 붓긴 해. 난, 먹어, 그거. 아, 매워. 아, 매워. 진짜 불었다. 아, 팬미팅 예매하셨다고 하시네. 팬미팅 감사합니다 여러분. 팬미팅 준비 잘 해볼게요 여러분. 네. 근데 이제 녹음 가야 되겠네. 아따, 맵다. 네, 매워가지고 입술이 푼 거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공기첨적인 코웨이. 도넛 크림은 내가 솔직히 누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 그거 제가 봤을 땐 제가, 저는 서볼 거라서 로운 아니면 그 동생들 중에 하나예요. 제가 봤을 땐. 로운 아니면 아, 누구지? 로운 같은데 내가 봤을 땐. 그게 원래 사양이가 말 안 했으면 저는 사양이일 줄 알았거든요. 아, 저는 크림을 안 먹어요 여러분. 아, 내가 누군지 알겠다. 지금 형이지. 아, 나 진짜 아니야. 나는 크림을 안 먹어. 아, 크림을 대체 별로 안 좋아해. 그게 노티드인데. 옷에 묻었다는데. 거짓말 같은데? 아, 여기 있네 여기. 아, 맞네요. 마이크. 여기에 보통 와이어리스를 네. 오늘 우당탕탕 친구들 제가 꼭 한번 나갈게요. 아, 진짜로. 션이랑 재미있게 찍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막내네요. 그치 그치. 션이가 나랑 동갑이니까 션이가 아마 좋아할 거야. 근데 저는 가도 저를 챙겨주는 걸 좋아해요. 어, 당연히 챙겨주지. 저 좀 더 챙겨주세요. 그래. 하면은. 저 아기니까요. 챙겨주지. 아기를 챙겨주지. 다 같이 챙겨주지. 너무 맵다. 아, 여러분. 그거 주식 못 샀어요. 주식? 네, 그거 못 샀어요. 여러분 3전 하세요, 3전. 저는. 주식 하시는 판타지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여기 지금 3만 분 중에 적어도 5천 분 이상은 주식? 하시지 않을까. 아, 전 무서워서 주식 못 하겠어요. 저는 지금 주식에 대충 한 한 18억 정도를 넣어놨 거 아니에요. 18억? 네. 돈이 좀 많네. 여러분 제가 주식으로 1억 버는 법 알려드려요. 1억? 네. 궁금하신 분은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주식으로 1억 버는 법. 아, 바로. 이거 솔직히 좀 대충 반응이 좀 시원치 않으면 저는 안 하려고요. 궁금하죠? 진짜 현실적으로. 이런 건 꿀팁이지. 이거 한 보름 안에 볼 수 있어요, 보름 안에. 뭔데? 어떻게 하면 돼? 일단 주식에 400만 원을 넣어보세요. 400? 네, 400만 원. 그러면 그게 보름에 200만 원이 돼 있어요. 그러면 200만 원을 얻을 수 있어요. 마이너스 50%가 떨어져요. 그냥 200만 원을 가져갈 수 있어요. 와, 그럼 그 정도는 최악이네. 근데 그거는 정말 모르는 거예요. 정말 하루아침에 50 반이 떨어지는 건데, 와. 제가 얼마 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저는 근데 솔직히 크게, 그런 액스를 크게 하지 않아요. 그냥 배워보는 취지로 하는데 제가 5만 원 정도 때 샀던 게 5만 원 때? 고점이 한 9만 원? 오, 3전?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 종목을 말하지 않을게요. 근데 9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 또 한때 되게 많이 떨어졌었어요. 오. 지금은 또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아, 주식 씨는 신기해. 다운이 팹니다. 아, 너무 외워. 나 못 웃겨서. 인성이 형 아니야. 종목 좀 알려드렸는데, 종목 근데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종목, 그 남이 추천한 종목은 되도록이면 피하는 게 나은 거 같아요. 그, 진짜 많이 피 보시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맞아요. 다운이 팹니다. 다운이 뺍니다. 다운이 뺍니다. 아, 진짜? 종목 좀 알려달래요. 에이, 안 돼요. 진짜 위험해요. 진짜로. 우리, 우리, 아, 뭐냐. 우리 거래. 아, 종목은. 그러니까 이게 뭐, 저희가 알려드리는 종목은. 맞아요. 저거 솔직히 좀 비추고. 진짜 전문가한테 되는 게 낫지. 이게 바로 의상하거든요. 진짜 바로,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종목 알려드렸다가 보르모 탈덕. 그, 진짜 가능한 거거든요. 찾아올 수도 있어요, 진짜. 저희 회사 앞에까지. 그거만 빼고 하신다고? 음. 저희는 근데 나중에 그런 거 한번 해볼까요? 이게 우리끼리 약간 좀, 이렇게 운동을 좀 이렇게 같이 하네. 음. 뭐야,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거기 있어요. 운동. 뭐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라, 형이 약간 그, 그 약간 이름 석자만 나오면 드릉드릉하네, 형이 약간. 그치? 뺍니다. 뺍니다. 삽니다. 이런 거 다. 여러분 여기, 여기 그, 뭐라 해야 되지? 여기 종목 토론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 여러분 여기는 아이돌 V LIVE에요. 여기 종목 토론장이 아니라서. 이거 V LIVE인데? 네. 여기서 여러분 뭐 대화 나누시는 건 좋은데. 네. 일단 그건 알고 계셔주면 됩니다. 네. 여러분 여기 뭐. 네. 오케이. 네. 이게 지금, 네. 최근에 좀 운동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저희 둘이 또. 아, 좋아요, 좋아요. 운동 요즘, 그, 신세대, 차세대, 그, 다크호스. 차세대 이제, 신흥강자. 이제, 형들은 내 밑으로. 이, 포부를 가진. 휘영씨가. 네. 이제 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맞아요, 맞아요. 남형, 남형규현씨. 그 휘영씨가, 그 헬스장에서 되게 좀, 가드 트레이닝을 해서. 아니, 근데 저는, 뭐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저는, 이게 지금 뭐, 되게, 많은 유튜브를 보고 제가, 따라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운동의, 마무리는 먹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로, 정말로. 근데, 그 친구는 오늘 닭가슴살의 라면을 같이 먹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저는 솔직히 좀 되게 포기롭게 봤거든요. 아, 네. 아니, 어떻게, 저런, 밸런스를 맞춰서, 먹을 수 있지 했는데, 라면에 닭가슴살은 약간 좀, 신박한 조합이잖아요. 보통은. 라면에, 김밥을 먹거나, 닭가슴살 샐러드를 먹거나 하는데, 보통, 네. 두 개를 약간, 그, 2분할로, 그쵸. 먹는 모습들이. 요즘 혜옹이도 열심히 하고, 다들 운동을, 이제 활동 끝나고, 다들 시간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되게 좀, 관리들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성균이 뭐야? 너무 커졌대. 근데 진짜, 최근에, 또 운동 같이 해봤는데, 몸이, 몸 사이즈가 되게 커지긴 했어요. 되게, 몸도 커지고, 뭔가, 뭔가, 본인의 한계가 어딘지, 본인도 몰라서, 네. 되게, 되게 몸이, 커졌더라고요. 음, 본인의 뭐, 좋아하는 그런 느낌이 있나 봐요. 뭔가, 본인이 뭔가, 추구하고자 하는, 운동 스타일이나, 되고 싶은 약간, 롤모델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예를 들어서, 뭐 토마디라던가. 토마디는 너무 크긴 한데, 그래서 그, 인성형은 안 하죠. 인성형은, 싫어해요 운동이. 운동이요? 운동이 인성이요? 운동? 운동을 싫어요. 그, 인성. 영균이 술 마시면 팹니다. 잘 써먹네, 판타지. 근데 여러분, 그게 맛있죠, 그 말이? 팹니다가 맛있죠? 맨날요? 저희도 그거 좋아해요, 그래서. 맨날 누구 잘못하면, 예를 들어서, 아이디 따다가, 재윤이 형 틀리면, 다음에 틀리면 팹니다. 약간 이런 거 하거든요. 재윤이 형은 약간, 자기가 틀려놓고, 본인한테 분노하는 타입이에요. 네. 본인, 아,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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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아, 발음이 한 번씩, 그 씻길 때가 있어가지고, 그, 저희, SF9 내에서 아이디, 촬영할 때 제일 많이 틀린 사람이, 아, 이것도 휘영이긴 하네요. 아, 근데 휘영은, 의지가 없어요. 그니까 볼 의지가 없어요. 눈이 나쁘면 렌즈를 끼라고. 그쵸. 그렇게 말을 했는데, 괜찮다고 하고 틀리는 그의 모습이, 아, 정말, 어, 운동을 더 잘할 수 있게, 그쵸. 아드레날린을 촉진시켜줘요. 그, 저희가 아무래도 한 번, 건의는 해봤는데, 저희 아이디, 틀린 모음집만 좀 담아서, 한 번 내보면 어떨까도 생각해봤는데, 그럼 이제 드라마 캐릭터, 유튜브에 뜨는, 그, 분량 모아서 떠는 것처럼, 모음집. 한 3시간 반짜리가, 맞아요. 나올 거예요. 오늘 휘영 패입니다. 안되겠다. 아이디 저희 아이디 딸때, 되게 재밌어요. 아이디가 저희 홍보영상이나, 저희 멘트 같은 거 따놓은 거 있잖아요. 올림픽 응원합니다. 이런 것들 하면, 저희가 보통은, 한 두세 번씩, 다시 따거든요. 뭐 픽업 스테이지, 뭐 그런 거나, 하나 알려드리자면, 원테이크로 가지 않고, 뭔가 말하고, 살짝 끊겼다가 다시 가는 건, 다 한 번씩 틀린 거예요. 맞아요. 그런 거. 그런 거. SF9 이름으로 멘트 따는 영상들은, 네. 그런 거를 이제 아이디라고, 맞아요. 뭐 멘트 영상 이런 거. 그렇죠. 근데, 영윤이가 보면,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왜요? 탁선호. 탁선호가, 그쪽 이름이야? 아니 근데 이게, 탁선호 키스 실패입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상형 키스 실패입니다. 네 여러분, 패세요 패세요. 여러분 더, 저희 멤버, 패고 싶은 거 얘기해 주세요. 지금, 저만, 지금 약간, 머리채, 잡히니까, 다른 거, 평소에 묶여놨던 거 여러분들, 얘기해 보세요. 아 역시 판타지는, 아 근데 진짜, 너무 재밌다, 안전호. 되게 잘 쓰시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응용력이, 굉장히, 언어 그, 어휘력이, 판타지는 진짜, 뭐, 뭐, 브라운 키스 실패입니다. 김인성. 아니 근데 여러분, 그거 싫은데 왜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림브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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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싫은데, 싫은데, 왜 보러 가는 거야? 맨날 싫은데, 인성이 막공이야, 인성이, 인성이 오늘, 인성이 언제야? 이러면서, 왜, 왜 가는 거야? 그게, 좀 이해가 안 돼. 그러면서 되게, 에티켓 잘 지켜. 그러면서, 되게, 예의 있단 말이야. 림브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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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이 뭐 있었는데, 태양 뭐, 뭐 있었는데, 뭐 읽었어, 재밌는 거 같은데, 림브라운, 진짜 펴야 되는데, 하하하하, 그래, 왜냐면, 너무 많이 해. 한 번만 해야지. 판타지, 그래, 들어가면, 많이 가봤자, 무버가고, 어깨가 세 번, 세 테이크만 가는 건데, 몇 십 번째 하는 건데, 하하하하, 후행이 청자킬팸,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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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님 자켓, 아 근데 그 청자킬, 하하하하, 유태양 비니팸,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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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태양 옷장, 옷장팸, 더 더 더, 더 더, 김민성 카카오팸, 대표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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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아니 쌓인 게, 쌓인 게 왜 이렇게, 많, 많아요, 지금까지 왜 말을 안 하셨어요, 낮, 하하, 유태양, 에굴미, 하하하하, 팬입니다, 하하, 하하하하, 진짜 탄타지, 쌓인 게 많으셨구나, 구찌 벨트 팬입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얘기를 못 하셨나보다, 하하하하 저거는, 좋아? 안 돼. 아니, 저는 진짜.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툭팍 비니 펜부터. 어제도 썼는데. 필터 펜다는데. 필터 안 쓰기. 초록 펜. 유태양 초록 펜. 태양이 좀 자주 나오네. 다들 마음속에 하나는 다 가지고 계시구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다들. 저는 근데 이렇게 가끔 펜질 당하는 게 좋아요, 저는 이런 게. 여러분이 많이. 네, 좀. 아니, 이 파트 아니에요? 이거는. 아, 네. 여러분 그냥 저희 눈으로만 볼게요. 근데 눈으로 보니까 맛있게 읽고 있긴 한데.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의 마음은 제가 솔직히 이해는 못하겠어. 저는 여기 다니고 있으니까. 여러분,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읽고는 있는데. 하체 폐입니다. 근데 하체, 제가 더 많이 해요. 일주일에 두 번 해요. 그런데 하체 한다고. 다리가 굵어지는 게 아니라서. 맞아요, 하체 한다고. 폭발적으로 굵어지죠. 폭발적으로 굵어져요. 폭발적으로 굵어져요. 잘 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아, 펩이 뭐냐고 물어보시는데. 펩이 아니라, 이제 펩은 이제 과르디올라. 그죠. 펩과 이게 뭐야. 그 영어는 조셉이에요. 조셉. 조셉인데, 이제 좀 그쪽 말로 이제 펩이라고 읽는 거예요. 제이가 묵음이에요, 스페인은. 그냥, 아, 제이홀을 묵음으로. 아, 제이가 묵음이 아니라 히읗이다, 히읗. 히읗으로 발음을 해요. 히읗. 하. 감사합니다, 여러분. 왜 제이홍이 괜찮고. 나는 안 괜찮아? 하체. 왜? 왜요? 근데 사형이 다리 엄청 얇은데 지금? 저 각선미 좋은데? 사형이 다리 얇아요 여러분 서문 선배가 뭐야? 아 러브인 블랙홀 아 서문이에요? 룸이? 어? 근데 그런 거 없잖아요? 난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아 제 싫어형 아 각선미 유지하죠 당연히 여러분 발목 지킵니다 팬분들이 되게 많이 다리 국보예요 많이 봐주시네 진짜로 탁선경 패밀나는 왜죠? 탁선경? 저를 그냥 패밀나 성경이 귀여운데? 아 그냥 저를 패이고 싶으시다는 아 너무 맙다 아이고 네 이거는 네 이 이거는 눈으로만 읽을게요 이건 저희가 눈으로만 읽을게요 저희가 여러분이 원하시면서 얘기해 볼게요 네 네 입 주위 뾰루지 팹니다가 아니라 이거 여러분 흉터라고요 흉터 아 이거 아파서요 아파서 부은 입술 팹니다 이거 저도 패고 싶어요 사실 왜 이렇게 붙는지 모르겠는데 같이 먹었는데 왜 저만 붙는지 모르겠어요 뭐 긁는 게 아니라 만지는 건데 여기는 아까 간지러워서 긁었는데 죄송해요 여러분 아 이거 목 팹니다 나 이렇게 시체 가방 제 가방인가? 가방 바꿔요 가방 뭐 조만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와 벌써 한 시간이네 아 여러분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여러분 저희가 또 뒤에 스케줄이 있어서 일정이 있어서 아 진짜 있어요 여러분 저희 밤에 네 또 센서가 있기 때문에 마무리고 네 강연 뺍니다 진짜 진짜 잘 잘 배우셨네 활용을 진짜 잘하시고 마무리 뺍니다 해다가 한 시간 지났는데 근데 뺍니다가 맛있긴 해요 진짜로 말이 아 했어요 찰짐이 있죠 맞아요 맞아요 진짜 잘 쓰셔 판타지 고마워요 여러분 진짜 뭐 다 다 팬다고 하시네 코메인은 왜 패요 우와 수영장 뺍니다 수영장 뺍니다 수영장 뺍니다 아 옆손 뺍니다 수영장 뺍니다 아 이거 약간 목이 좀 갉아지시네 무는 무는 다 다 직장 뺍니다 더 올 아무튼 컴퓨터 여러분 이제 가볼게요 여러분 갈게요 고마워요 안녕 안녕